안녕하십니까? 매일신문뉴스 박소연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4월 총선 선거인명부를 조사한 결과 총선거인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총선거인수가 4,021만 3,4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중 주민등록자는 4,012만 7,104명이고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 제외국민이 6만 6,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도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제외선거인이 1만 9,936명입니다. 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제외선거인, 상사주재원, 유학생 등 12만 3,571명입니다.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 이래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, 시, 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